등에 아이고 또 없으니 아이고 힘드니 아이고 그래 아휴 알았어 가자 아이고 힘드니 알아서 풀어줄게 폴로 쓸네 알아서 가만있어 알았어 기순이 일 먹고 있었니? 해줄게 가만있어 아이고 날려 짓지마 가자 아이고 아이고 그래 가자 깜순이 잉망이 이리와 깜순이 날렸니? 가만있어 아이고 물 흘리고 오는거 봐라 주둥이 물 흘리고 있는거 봐 가만있어 얘들아 간식 먹으러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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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바로 와있네 그래 알아서 줄게 줄게 달려봐 천천히 먹으러 가자 천천히 천천히 먹어 뭔소리니? 천천히 먹으라고 그랬잖아 기순아 지순아 어? 어? 아이고 참.. 없어.. 다 먹었다 다 먹었어요 우선아 왜? 뭐 나는게 있니? 귀엽네 어? 그래 밖에 나가보자 밖에 산책가자 가자 아 이거 따라오는거 봐라 문에서 몇마리 또 오겠지 김왕이 한마리 오고 깜순이도 오고 저기 복숭아도 오고 누가 주인 앞에서 하품을 그렇게 입 벌리고 하래 목구멍 다 보인다 흰둥이도 왔어? 지순이 흰둥이 복숭아 지순이 토순이 겨울이 쟤는 희망이 밖에 한번 구경하자 구경 가보자 구경 가보자 아이고 뛰어온다 뛰어온다 아이고 웬만했냐 아이고 도순아 너 이족보행하니? 자꾸 사람이온? 깜순이 거기서 뭐야 일로와 깜순이 여기 장작이 이게 다 땅바닥에 있습니다 보면은 다 이게 다 장작이거든요 추우면은 여기 저는 살아있는 나무는 배지 않습니다 이게 다 다 있어요 그냥 다 죽은 나무들 뗄감 이런걸 딱 주워다가 난로에 넣어가지고 피우면은 따뜻해 따뜻해 아이고 그냥 또순이 그냥 경비원이에요 경비원? 보디가드요? 하루종일 따라다녀 보디가드요 보디가드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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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